오랜만에 고프로를 켰습니다 오늘 옐로우 유니버스 친구들하고 용인 에버랜드 서킷을 가기로 했어요 이제 기름 넣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고프로 오랜만에 켜본다 진짜 바텐이 있었어요? 하나 충전됐는데 하나는 배터리가 안되네 직장인 작가형이랑 광돌이랑 직장인 무캠 블랙 네 고고무공장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형님 어 일찍 왔네 그러게 차 차 차 차 이리 와 이리 와 안녕 안녕 그러니까 차 좀 뒤로 가야 돼 뒤로 와야 된다고? 뒤로 가야 돼 여기로? 어 됐어? 베라리 모자를 쓰고 왔어 베라리 오 베라리 진정 모터 스포츠 베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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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포니가 이렇게 많았어 우리나라에 있는데 전국에 포니 다 마오는 거 아니야 지금? 전국에 있는 물약 근데 이 포니 피부 문제는 많으러 왔어 아 근데 오늘 날씨 너무 덥다 어제 저녁에는 너무 추웠는데 낮 되니까 또 너무 덥네 이제 서킷 체험하러 이제 들어가려고 줄 서있습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일단 쇼바를 하드타입으로 바꿨어요 롱코하고 뱅글러 롱코하고 뱅글러 들어갑니다 덥배 못 고맙어 왜 뭐 아 레이빙 어 근데 왜 아쉽네요 좀 더 달려보고 싶었는데 내박길을 돌고 끝냈습니다 삶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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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서킷주행을 마치고 바베큐 파티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옐로우 크루들과 함께 바베큐 파티. 그 하나로마트에 들려서 장을 다 봤어요. 고기도 사고 음료수도 사고. 이제 방돌의 힐스로 가봅시다.